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.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권 실장은 이 대표는 퇴원하면 귀가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퇴원 결정은 오늘 병원 측에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대표가 예정대로 퇴원하면 습격을 당한 지 8일 만이 됩니다.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당무복귀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내일 퇴원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메시지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67살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부위를 찔려 내경정맥에 손상을 입었습니다. 이후 이 대표는 최초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혈관 재건술 등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.